화성 시장대 전국사회인 야구대 16강전 부천 비처스페이스북클럽과 HS벤데스의 경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슨에 다닌 야달코치입니다. 오! 기습번트! 이야! 기가 막힌 코스와 힘 조절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아, 기습번트로 투수 흔들리나요? 히트! 살짝 슬라이스 먹은 볼을 센터가 잘 따라가 원아웃을 만듭니다. 아, 아직도 흔들리나요? 히트! 또 한 번 맞았습니다. 오, 센터 빠른 판다구가 강력한 송구로 주자를 우상에 모두 묶어둡니다. 주자 만루! 하지만 유플로 투아웃! 히트! 이야, 넘어가나요? 와우! 그랜드 슬램! 이게 웬일인가요? 수식간에 4점을 만들어내며 9점 퓨처스 베이스볼이 HS벤데스를 리드하게 만든 선수는 바로 유한공고 출신 박선민 선수입니다. 살짝 꼬다리에 맞은 볼이 차풀로 공수가 기대됩니다. 오, 97년생 배준호 투수! 연식이 그냥 부럽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와, 나와! 두 명의 주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3번 배현우 선수를 유 땅으로 잡고 맞이한 타자는 원주고 출신 나풀 4번 정일량 선수입니다. 히트! 오, 제대로 밀었습니다! 라인을 타고 계속 그르는 볼에 주자를 불러들이는 우선인 조타가 됩니다. 돈 좋은 거 흘리지 마! 돈이 잘하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반 100살 큰형님들이 좌이풀과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1점을 추가합니다. 아이고! 중원을 책임지는 센터 함석원 선수의 타석 히트! 오, 센터 잘 따라갑니다! 하지만 낙구 지점을 오바하여 미끄러지며 중원 1위 타를 만들어주고 두 명의 주자가 손살같이 들어오며 동점이 됩니다. 그럴때도 있죠. 육당 깔끔한 포구와 스텝 아, 하지만 송구 실책으로 주지 않아도 될 점수를 주곰합니다. 괜찮아!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뭔가 모를 분노가 느껴지는 삼진이었습니다. 삼당 깔끔한 포구와 송구로 원아웃 이풀로 투아웃 히트! 하지만 센터에는 함석원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 잡으세요? 원래 외야수를 15년 동안 하고 있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손줄이세요? 네. 거의 나이가? 46살입니다. 46살입니다. 저랑 동갑이네요? 센터에 센터 잡는 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요령? 저는 수비할 때의 요령이 항상 오른쪽 타구는 오른발, 왼쪽 타구는 왼발의 첫 스타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발에 잡고 못 잡고를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가서 쉬자십시오. 고맙습니다. 화장실 가는 거 잡아서 미안합니다. 두 명의 주자를 내보내자 부천구 출신의 나풀 이기쁨 선수가 바로 올라옵니다. 어우, 슬라이딩 부드러운데요? 히트! 좌 안으로 1점을 또 달아냅니다. 또 한 번의 좌 안으로 1점을 더 가져갑니다. 오늘 2안타를 기록한 정일량 선수. 애매한 땅골, 세이브인가요? 이야, 멋진 글로브 토스로 투아웃을 만드는 세컨베이스맨 김주호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 포풀이 유독 많이 나왔는데 평소 경기장이 작아서인지 넓은 환경에 많은 포수들이 잡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포풀을 설명하고 있는데 삼진을 잡아버리는 이기쁨 선수입니다. 육당 이번엔 김저덕이 하나 없는 깔끔한 수비로 3아웃을 만드는 동상구 출신의 쇼스탑 황건주 선수입니다. 짧은 땅골 태시와 빠른 연결동작으로 1아웃 2풀로 2아웃 1당으로 깔끔한 3아웃 투수 옆을 빠지는데 이야, 슬라이딩 캐치와 글로브 토스로 더블을 노렸지만 불안한 송구에 선행주 자우시키는데 만족을 해야겠습니다. 3루 옆으로 높이 뜬 볼 이야, 펜스가 있어 쉽지 않은 볼을 아웃시키며 공수가 계대됩니다. 포스플라이 이번에도 놓치고 맙니다. 멋쩍은 미소만 치어봅니다. 스윙 삼진 오늘 1회를 제외하고 호투를 펼치는 이종곤 투수입니다. 비껴맞은 볼이 2풀로 2아웃 이번엔 더 비껴맞아 펜스로 가는 파울볼을 2루수 전 승호 선수가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처리합니다. 오늘 2안타의 정일양 선수 히트! 좌중간을 제대로 갈랐습니다. 하지만 짧은 패스와 강력한 송구로 1루 밖에 가질 못합니다. 승호 선수 형이랑 치아스플라이 상끈 몸에 구 philosoph되는 승호 선수 승호 선수 승호 선수 승호 선수 이상형, 박수형! 하나, 둘, 셋! 오케이! 내가 또 있던 머리에 안 뜨지 마! 여은아, 미장 갈게요! 평범한 삼땅! 깔끔한 수비로 원아웃! 히트! 하지만 센터의 수비시프트로 투아웃이 됩니다! 삼땅! 아, 이게 뭔가요? 좀 전엔 잘해놓고 이번엔 송구실책을 하고 맙니다! 히트! 넘어가나요? 네, 넘어갔습니다! 멋있는 빠던과 함께 두런포를 쏘아올린 선수는 바로 양천중 출신의 중출! 영지훈 선수입니다! 밴더스의 투수가 김장섭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2땅! 2땅! 이야, 2땅 수비! 정말 깔끔합니다! 짧은 6땅! 3루수가 커터하여 러닝스로우로 투아웃을 만듭니다! 이야, 멋진데요? 다 잘맞았어! 다 잘맞았어! 다 잘맞았어! 히트! 낮은 볼을 퍼올려 우중간을 제대로 갈랐습니다! 어우, 근데 죽을 뻔했습니다! 히트! 이야, 센터로 빠지는 라이너볼을 3보 1배로 다이렉트로 잡으며 3아웃을 만드는 쇼스탑 김용주 선수입니다! 어우, 좌 안을 수비시프트와 본능적 캐치로 아웃시키는 3루수입니다! 2풀로 투아웃! 오늘 4만타의 맹폭을 퍼부은 원주곤 하풀, 정일량 선수의 타석! 오, 밀렸나요? 우풀인가요? 하지만 이게 넘어갑니다! 욕심이 좋은 정일량 선수입니다! 경기는 5회 8점 골드차로 HS벤더스가 승리하며 8강행 티켓을 가져갑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귀찮다 생각말고 사야발전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 선풀은 기본인거 아시죠? 접atra opin닌 김용주 선수로 1. wine